어.. 나는 술 자체를 그닥 좋아하진 않거든 그러니 내 쪽에서 술을 컨트롤하면서 즐길 수가 있는 거지 잘한다 오늘! 아무도 지워볼까? 잘한다 와우! 대단하구나 저때보다 더 잘 되는데 오 대단하네 선글라스 없나요? 선글라스? 대웅씨 선글라스 없나요? 아 지금 만병을 추구하는 대웅 이민호씨입니다 지금 뭐 뒤에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선글랐어요 부안이라고 자 병원에 오게 되고 원래 이사장 아들이었나요 그때? 오 디스커스틱 오 마이 갓 아 쉿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네 이걸로 써놔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오케이 울리형 초호는 약간.. 고런 느낌이잖아 요거를 좀 조금 더 웃겨 자 걸어가면서 해볼까요? 래비? 액션! 이거 대사가 뭐였죠? 아... 내가 해볼께요. 액션! 아 아빠가 통콜하려는데 아 이 셀프니 베러리 하려고 해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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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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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여기서만... 아..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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